자 근로의 권리네요. 자 근로의 권리에 근로의 기회 제공 요구할 권리가 포함되었는지 포함되죠. 자 근로의 권리 근로의 권리란 인간이 자신의 의사와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자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권리 근로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자 국가에 대하여 근로의 기회 제공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지금 저희 생존권, 사회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파트 보고 있죠. 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요. 근로의 권리도 근로의 기회 제공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 이렇게 능력에 따라 근로관계를 형성할 자유 자 그리고 방해받음이 없이 근로를 계속 유지할 권리 자유권적 성격도 있다고 봤어요. 자 근로의 권리에 직접 일자리 청구나 생계비 지급 청구가 포함되는지 자 이런건 포함 안되죠. 자 직접 일자리 청구, 그에 가르만 생계비 지급 청구 자 이런건 포함 안되요. 자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이다. 자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 청구 자 일자리에 가르만 생계비 지급 청구 이게 아니라 자 고용증진을 위한 자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 직접 일자리 청구나 자 그에 가르만 생계비 지급 청구 자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생계비 지급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보호되는 거겠죠. 자 그게 아니고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자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자 대한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 자 외국인도 근로의 권리에 주체가 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자 최소한의 근로 조건 자 최소한의 근로 조건은 외국인에게도 기본권이 인정된다. 자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 자 자의 권리 기본권으로서 자 국민에 대하여 인정해야 하지만 자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자유권적 기본권 성격도 아울러 가짐으로 자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어요. 최소한의 근로 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위한 거니까 자유권적 기본권 성격이다. 자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도 기본권이 될 수 있다. 자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외국인에게 인정되는지 자 이게 바로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연결된 거죠. 자 근로의 권리는 자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한다. 자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자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 작업 환경 막로 조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 외국인에게도 인정된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내용이니까 인간의 권리는 딱 외국인에게 인정되죠. 자 외국인 근로자 출국 만기 보험금을 출국 후 지급하는 것이 자 근로의 자유 침해이냐 침해가 안 된다고 봤는데요. 자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만기 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한 조항 불법 체료를 방지하기 위해 자 그 지급 시기를 출국과 연계시키는 것이 불가피했다. 자 그래서 근로자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출국 만기 보험금 자 이거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매달 이제 보험금 형식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게 출국 만기 보험금인데 자 이거를 이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한 다음에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불법 체료 방지를 위한 거라서 이제 근로자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출국 만기 보험금 결국은 그럼 성격이 퇴직금이다. 자 퇴직금 성격 자 퇴직금도 후불임금 성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후불임금 후불임금입니까 자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자 근로조건에 관한 거니까 자 외국인에게도 근로자 근로의 권리 인정되는 거죠. 자 출국 만기 보험금 지급 시기에 관한 외국인 근로자 기본권 주체성 자 여기다 오네요. 바로 자 출국 만기 보험금 퇴직금 성질 자 충기 만기 보험금은 퇴직금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자 그 지급 시기에 관한 건 근로조건의 문제다. 고용허를 받아 입국한 자 출국 만기 보험금 자 출국 후 14일에 지급하도록 한 거 자 이거는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의 권리 주장할 수 있다. 기본권 주체가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자 헌법 32조 6항의 우선적 근로기의 자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자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전물공경의 유가족 전물공경의 유가족 이 유가족은 전물공경의 유가족만 말한다. 자 물리해석대로 엄격하게 해석했어요. 자 32조 6항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전물공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 자 우선적으로 근로기 기업하는 자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물리해석대로 자 국가유공자 상위공경 그리고 전물공경의 유가족 네 국가유공자 이렇게 우선적으로 근로기 기업하는 사람이 좀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한한 물리해석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이제 생긴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가족은 전물공경의 유가족만 말한다. 자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한 근로기 지원법 적용 배제 자 평등권 침해하냐 자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근로기 지원법 전부가 아니라 이제 일부 조항이 주요 조항이 이제 적용 배제가 됐는데요. 자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 하에 사업주의 지식암독 자 사실상 논문을 제공하고서 자 그럼 수당명목의 금품을 수량하는 등 자 실질적 근로관계 있는 경우에도 근로기 지원법에 보장한 자 근로기준 중 주요사항 아 퇴직금이라든지 야야 연차 이런 거 조경 안 돼요 이런 거 이런 거 적용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정리지 않도록 한 거 자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봤어요.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자 외국인 산업연수생은 원래 채용비자 이런 게 취업비자 들어오는 게 아니지만 자 실질적인 관계에서 사실상 도움을 제공하고 있어요. 자 그렇니까 근로기지원법 중에 이런 주요사항도 같이 적용해줘야 된다. 적용되지 않도록 한 건 이제 그래서 자의적 차별이라고 본 거예요. 자 노동조합이 근로의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자 부정되죠. 자 이거는 노동조합은 근로상권이랑 비교해야 되죠. 자 근로상권 자 근로상권의 주체가 될 수 있어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은 근로상권을 주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로의 권리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자 근로의 권리는 자 개인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 개개인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자 근로자력은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자 근로의 권리는 국가의 고용증진입니다. 자 이제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거리라고 했죠. 본인이 원하는 근로를 형성하고 계속 유지하는 그런 권리예요. 자 그거 이제 노동조합이 아니죠. 그런 거를 요구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근로의 권리 주체는 개개인 근로자 개개인이고 자 노동조합은 근로상권의 주체는 될 수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연차 유급 효과에 관한 권리 자 근로의 권리 내용이 포함되냐 자 포함된다고 봤어요. 자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여가를 부여하는 그 목적이 있는 연차 유급 효과 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합리적인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연차 유급에 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에 포함된다고 봤어요. 그렇죠. 연차 유급 효과가 이제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인 생활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수 있도록 이제 제도가 된 거니까 자 이거는 이제 합리적인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 자 여기 나오죠. 자 근로 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정한다. 자 근로 조건 합리적인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 연차 유급의 가장 권리 자 그러니까 이제 근로의 권리에 포함된다. 자 1년 미만 근로자 자 취업한 지 1년이 안 된 1년 미만 근로자가 퇴직급에 첨가할 수 있는 권리가 근로의 권리에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는다. 자 법으로 이제 법으로 이제 1년 미만 자로는 퇴직급에 못 받게 해놨죠. 자 근로자가 퇴직급에 첨가할 수 있는 권리는 이 당시 그 법에서 그렸어요. 자 근로자가 퇴직급에 첨가할 수 있는 권리는 자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 근로자 퇴직급여 부작법 등 관련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다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자 헌법상 이게 퇴직급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바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자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이 근로자가 퇴직급여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 근로의 권리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법률이 구체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로소 인정된다. 퇴직급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러니까 법에서 이제 1년 미만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자 퇴직급여 청구 권리 근로의 권리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초단시간 근로자 퇴직급여 적용제가 자 헌법 30위 사망 이반인제 이반은 안 된다고 봤어요. 자 초단시간 근로자가 누구냐 자 소정근로 시간이 1주간 15시간 미만인 자 이은반 초단시간 근로자 자 근로시간 1주간 15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 자 이런 데에 퇴직급여 제도 적용제에서 제의하는 것은 자 헌법 30위 사망이 이배되지 않는다. 자 퇴직급여 제도가 갖는 자 사회부당자 급여 성격과 근로자의 장기간 복무 충신한 근무를 유도하는 기능을 감안하면 그쵸? 퇴직급여자가 이제 근로자의 장기간 복무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유도하는 기능을 감안하면 이제 이렇게 짧게 근무한 자에게는 이제 퇴직급여 제의해도 되겠다. 제의해도 그 30위 사망이 이배되지 않는다고 본거죠. 자 사인 이하 사업장을 부당해고 구제 절차 적용 제의하는 것이 자 근로의 권리 침해하냐? 자 침해 아니라고 봤어요. 자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자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적용해서 자 사인 이하 사업장을 제의했어요. 자 용어는 자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자 사인 이하 사인 이하 사업장에도 이렇게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적용하면 사인 이하 사업장에 너무 부담이 된다고 봤죠. 그래서 사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에 자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직장 변경 횟수 제한 자 근로의 권리 제한이냐? 자 근로의 권리 제한이 아니라 자 직장 상태계 자유 제한이라고 봤어요. 자 직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고 외국인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자 직장 변경 횟수 제한을 해요. 규정에서 자 근로의 권리란 네 이런 환경의 권리도 포함 자 이런 환경에 관한 권리는 자 작업 환경 정당한 모습 자 근로조건의 고작 합의장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응기한다. 자 직장 변경 횟수를 제한하는 거 이건 근로의 권리 제한하는 게 아니라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자 직장 변경 횟수 제한이니까 자 작업 환경이라든지 뭐 보수라든지 근로조건 이런 거에 관련된 게 아니죠. 진정한 변경 횟수 제한은 다 직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다. 자 근로 연도 중도 퇴직자에게 자 연차 유급 휴가 보장하지 않는 것 자 이것이 근로의 권리 침해냐 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계속 기업 근로기가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 연도 중대에 퇴직한 경우 자 중도 퇴직자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자 유급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거 자 근로무집법 조항은 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앞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이제 1년 1년이 돼야 지워지는 권리라고 봤어요. 제가 그걸 채우지 못했으니까 네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입법자가 형상할 수 있다고 본 거죠. 내용을 자 해고해고에 대한 권리가 근로의 권리 내용에 포함되냐 자 포함된다고 봤어요. 자 해고해고제도는 근로조건 핵심적 부분이 해고와 관련된다. 자 근로자 갑자기 직장을 잃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것을 막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자 인간 존엄성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 자 이런 해고예고에 대한 권리는 근로의 권리 내용에 포함된다. 네 그쵸. 해고 직장을 잃게 되는 거니까 네 생활이 골라지는 거 엄청 중요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있죠. 핵심적인 부분이다. 해고해고제도. 자 그러니까 이제 해고예고에 대한 그 권리 근로의 권리 내용이 포함된다. 자 해고예고에 대한 권리 당신 해고할 거야 하고 이제 통지를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30일 해고예고 받으면 30일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통상임금. 자 이런 권리가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런 해고예고의 권리도 근로의 권리 내용이 포함된다. 자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 해고예고제도 적용 제외한 거 자 근로의 권리 침해하냐 자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자 해고예고제도에서 제외했어요. 자 이것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자 6개월 이렇게 짧다고 보기에 좀 애매하죠. 자 월급근로서 6개월 되지 못한 자도 자 이 실직 해고로 인한 해고로 인한 직장일어 생활이 곤란해지는 걸 막을 필요가 있겠죠. 이 6개월 되지 못한 자들도 이직도 알아봐야 되고 그쵸? 생활 생활도 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까 해고예고제도로 제외하면 안 된다. 자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자 3개월 미만 인용근로자 해고예고제도에서 제외한 거 자 이거는 근로의 권리 침해 안 한다고 봤죠.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니까 자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자 해고예고제도에서 적용 제외한 거 자 근로의 권리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 이 조항은 이제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예요. 일용을 해서 3개월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자 앞에 거는 월급근로자여서 6개월 근로하지 아니한 자였고 3개월이면 좀 짧다고 봤어요. 제가 아까 해고예고제도에서 권리가 30일이었죠. 30일 이상인데 3개월밖에 근무하지 아니한 자인데 30일 동안 통상에 걸 주는 거 좀 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봤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고예고제도에서 적용 제외해도 근로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국가의 직장 상실에 대한 보호법 위만 판단 기준 자 가소보호금지 자 맨 앞에서 사회적 기부권 생존권 성격 이야기할 때 알겠죠? 자 심사 기준을 가소보호로 한다. 자 국가는 국립의 권리에 보좌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처벌에 따른 직장 상실에 대하여 자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자 입법자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현저히 부적절하게 형량한 때에만 이현이다. 자 축산업 근로자 근로기지법 적용 제외한 것이 근로의 권리 침해냐 자 축산업 근로자는 특수하죠. 계절 날씨 영향 되게 많이 받고요. 그러다 보니까 휴일이나 근로시간 규정 이게 병원 제외했어요. 그러니까 이 특수성으로 인해서 근로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현재 우리나라 축산업 상황을 고려할 때 자 축산업 근로자력에 근로기지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거면 자 인건비 상승 경제적 부작용 자 초대 위험이 있다. 자 그러니까 사격사용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 휴일 규정 적용 제외한 것 근로의 권리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야간에도 막 하고 휴일 그런 거 없고 그러니까요 여기는 특수성이 있어서 자 근로상권이네요. 자 근로상권의 성격 자 사회권적 자유권입니다. 자 유명한 판례 설시죠. 자 근로상권은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띈 자유권 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판례들은 이렇게 근로상권을 사회권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더 자유권의 방점을 띄어서 사회권으로 보는 경향이 좀 큰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사회권적 성격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이다. 자 근로자가 단체를 결성해서 사용자의 대립관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니까 자 사회권적 성격을 띄웠다. 라고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안 알아주시고요. 자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과 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충돌할 경우 자 어떻게 해결할까요? 헌법재판소는 적극적 단결권을 중시했어요. 노동조합이 더 상의, 우위에 있다. 자 헌법재판소가 사업장에서 조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단체역을 배교로 자 조직 강제를 용인하는 법률조합 자 이게 유니온샵조합이죠. 그 유명한 유니온샵조합 자 사업장의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자 그 노동조합에 들어가는 걸 가입하는 걸 강제하는 거예요. 무조건 노동조합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 조직 강제 용인한 거 법률조합 합판으로 본 거 결국은 조직이 강제되는 거죠. 가입이 강제되는 거니까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가 제한되는데 자 이걸 합판으로 봤어요. 헌법재판소 이걸 합판으로 본 건 결국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을 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한 것이다. 자 노동조합의 조직 강제권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인지 자 이게 바로 이 합판이 놓은 거죠. 헌법재판소가 합판 결정을 놓은 거 노동조합의 가입에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와 노동조합의 조직 강제가 충돌하게 된 경우 근로자의 부상되는 적극적 단결권이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자 노동조합의 조직 강제권도 이른바 자유권을 수정하는 의미의 생존권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만큼 근로자 개인의 자유권에 비하여 부담 특별한 가치로 부상된다. 자 그렇죠. 노동조합의 적극적 단결권은 개인의 자유권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더 특별한 의미로 규정되어 있죠. 사용자와 사업자와 단체를 결성해서 대립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니까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보다 더 특별한 의미 가지고 있다. 그만큼 특별한 가치로 부상된다. 자 이런 논거를 통해서 적극적 단결권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심한 것이고 그래서 이 요니오니샵 학교형을 합헌으로 본 거죠. 단결권에 근로자 단체의 집단적 단결권이 포함되는지 포함된다고 봤어요. 단결권에는 개별 근로자가 근로자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개별적 단결권뿐만 아니라 근로자 단체가 존립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집단적 단결권도 포함된다. 노동조합도 근로상권에 주체가 된다고 봤죠. 여기 근로자 단체 이 근로자 단체도 집단적 단결권 포함된다. 조그마한 노동조합 모여서 연합체 구성하죠. 노총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게 있죠. 대단위로 모여서 지역별로 모일 수도 있고 전국적 단위로도 모일 수 있어요. 그렇게 근로자 단체도 모여서 집단적 단결권 행사할 수 있어요.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의 충돌시 해결 방법 이때는 사열이론이 아니라 규범조합적 해석을 통해서 해결했어요. 개인적 단결권과 개인적 단결권과 집단적 단결권이 충돌하는 경우 기본권 사열이론에 입각하여 어느 정도 규모권이 더 상의의 규모권이고 단장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규범조합적에서 실제적 조화의 원리로 따라서 해결했는데요. 개인적 단결권은 뭐냐 개인적 단결권은 조직을 선택할 본인이 조직을 선택할 권리 개인이 개인이 조직 선택할 권리인데 좀 더 해봤던 집단적 단결권 유니온샵 조합에서는 조직 가입 강제하죠. 그 노동조합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단적 단결권과 개인적 단결권이 충돌하게 됐어요. 이때는 어느 기본 상의의 규모권이 단장할 수 없으니까 둘 다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라. 그런 거죠.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법의 노조 통보 규정한 것이 노동상권 침해냐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으로 법의 노조 통보 자 침해한다고 봤죠. 법률 위임 없이 이렇게 법의 노조 통보 어? 너희 노조 더 이상 법상 법적으로는 노동조합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통보해 버렸어요. 법도 없는데 법률 그런 규정이 없는데 시행령으로 네 안되겠죠. 자 법률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한 게 아니야 법의 노조 통보에 관한 규정한 거 자 이 시행령에 자 노동상권을 본질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자 그렇죠. 자애로 무효이다. 자 아예 그냥 법적 노조 지위를 그냥 박탈한 거니까 이러면 안되겠죠. 법률 위임 없이 자 근로상권이 자 헌법 규정만으로 직접 효력을 가지는 구체적 권리냐 구체적 권리라고 봤어요. 자 노동상권은 자 법률 제정이라는 국가의 개입을 통하여 비도 실현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자 법률이 없더라도 자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벗기면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다. 네 법 조문에서 그냥 근로상권 가진다고 돼 있어요. 뭐 개별적 법률 유보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법으로 법률 유보가 안되어 있으니까 법으로 정할 게 없고 규정만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럼 구체적 권리다. 근로상권은 자 당경권의 성격 자 자유권의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자유를 강조되는데요. 아까 봤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자 노동상권 중 장결권은 자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붙여야 된다. 그렇죠. 결사의 자유가 근로의 영역에서 붙여야 되고 그래서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죠. 연역적 개념적으로 자유권으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에 의한 자유가 아니라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그렇죠. 사업자와 대등한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 당격거리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우리 단체를 결사하자. 이게 이제 연역적 개념적으로 자유권이 본질이다. 그렇게 보니까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보다 강조되어야 한다. 자 사업장 내 모든 노조에 자 단체 교수권 보장해야 하는지 네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봤어요. 자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 교수권 보장은 자 사회적 약정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에 대등성을 확보하는 것 자 적정한 근로조권을 형상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므로 자 수단 단체 교수권 보장하는 건 다 수단이다. 반드시 자 사업장 내 모든 조합이 각각 단체 교수권을 포장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 복수 노조 금지라서 사업장 내 하나만 있었는데 요새 지금은 복수 노조 허용돼서 사업장 내 여러 노동조합이 가능하죠. 자 그러다 누가 대표해서 협상할 거냐 하나가 문제되데 그 중에 하나만 하라 하나만 하게 할 수 있죠. 법이 돼 있어요. 노동조합에서 그래서 다른 노동조합 합성하고 싶은데 단체 교수권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법으로 막아놨으니까 그런데 그 규정의 유한이 아니라고 봤죠. 단체 교수권 사업장 내 모든 노동조합에 각각 단체 교수권을 포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수단이라고 했어요. 단체 교수권은 결국은 근로자가 사용자 사이에 대등사업부에서 적정한 근로조권을 형상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니까 이런 적정한 근로조권을 형상할 수 있다면 단체 교수권을 하는 하나의 노동조합이 적정한 근로조권을 형상하기 위해서 사용자와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다면 다른 노동조합 단체 교수권 반드시 포장해야 되는 건 아니겠죠. 노조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의 근거 노도자유 단결권에서 포함될까요? 아니겠죠. 일반적 행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로 보호되어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 노도조합 단결권이 아니죠. 이게 중요하죠. 단결권이 아니다. 노루자가 노동조합에 결성하지 아니할 자유나 노동조합에 가입을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는 단결권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 행동 자유권 또는 결사의 자유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결사의 자유에는 소극적 자유도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일반적 행동 자유는 모든 행위를 할 자유라 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는 거고 단결권은 단체의 구성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단체를 구성하는 그런 권리예요. 구성할 권리지 단결 하지 않을 자유 이런 건 아니죠. 적극적으로 단체를 만들 권리 단결할 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결하지 강제당하지 아니할 자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결사의 자유에서 나온다. 교환 노조 자격을 재직 중 재직 중인 교환으로 한정하는 거 단결권 제한 이라고 하죠. 단결권 에는 그러다 돌리파가 활동하는 집단다 단결권도 포함된다. 교환 노조를 설립하거나 그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초중등학교 재직 중인 교환으로 한정 하는 거 해직 교환이나 실업 구직 쪽에 있는 교환 이런 교환 노조를 만들려는 교환 노조 단결권 을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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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노조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단결권 침해하지 않다고 봤죠. 교육 공무원 아닌 대학교 노조 가입 제한이 단결권 침해 인지 침해 한다고 봤죠. 교육 공무원 아닌 대학교 원 이에요. 고등교육 보다 규러는 대학교 원 들에게 단결권 인정 하지 않는 것 교환 노조를 가입 하여 할 수 있는 자격 초등등 교환 한정 했다. 교환 노조를 초등등 교환 한정 했어. 교육 공무원 아닌 대학교 원 단결권 조차 부족한 것 목적의 정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목적의 정답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게 또 나왔네요. 수단이 적합성 당연히 인정할 수 없겠죠. 목적의 정답성 없으니까 교환 노조 교육 공무원 대학교 원 단결권 단체 교서권 둘 다 안되고 단체 행동권은 안될 수도 있긴 하지만 단결권도 아예 못하게 이런 계획 금지해놓은 거는 문제가 좀 심각하다. 그래서 아예 목적의 정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단결권 조차 부정했으니까 교육 공무원 대학교 원 노조 설립 금지한 것 단결권 침해 다. 대학교 단결권 침해 여부 심사 기준 인데요. 좀 전에 봤던 공무원이 아닌 대학교 원과 공무원이 아닌 대학교 원은 과잉금지 원칙에 심사 했고 공무원인 대학교 공무원인 대학교 원은 입법 형상 일탈 여부로 심사 했어요. 대학교 원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원정 정의 적용 대학교 단결 거를 침해 여부 에 대하여 헌재는 교육 공무원이 아닌 대학교 원에 대해서는 과잉금지 원칙 이별 여부 기준으로 교육 공무원인 대학교 원은 입법 형상 범위 이탈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했습니다. 이 헌법 조항을 보시면 근로자는 근로조건 형상을 위해 자주자격인 단결권 단체 교소권 단체 행동권 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하나요? 단결권 단체 교소권 단체 행동권 을 가진다. 여기 개별적인 법률 요구가 있어요. 공무원인 근로자 이렇게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하나요? 근로 상권 을 형성은 입법 형성이 있으니까 이 입법 형성이 범위를 일탈하는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한 거예요. 자 교육 공무원인 대학교원 교육공무원인 노조 가입 제한이 근로상권 침해 이것도 침해라고 봤어요. 교육 공무원이든 교육 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이든 둘 다 침해는 마찬가지다. 다만 이게 심사 기준이 달랐다. 자 교육 공무원인 대학교원 자 여기서도 이제 일체 허용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벗어나 형법에 입안된다. 자 여기는 또 입법 형성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 교육 공무원이 아닌 대학교원은 가입 금지원칙 위배해서 위원이고 교육 공무원인 대학교원은 입법 형성 범위를 일탈해서 위원이다. 청원 경찰에게 근로상권이 보장되는지 청원 경찰도 근로상권 보장된다고 했죠. 국가기관이나 지방정치단체 이해의 곧 자 여기 국가기관이나 지방정치 이해의 곧이니까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이 아닌 청원 경찰은 청원 조화의 고용계약에 근로자의 뿐인다. 국민 전체대 공사사 국민대회 책임지방 그 신분과 정치적 공무원 신분이 아니에요. 이러한 청원 경찰에게 기본적으로 근로상권이 보장되어야 당연하죠. 공무원 신분도 아닌데 청원 경찰 근로상권 아예 인정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어요. 청원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분이 엄청 제한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면적으로 근로상권 보장 안아주는 거죠.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근로상권 침해라고 본 거죠. 여기 입이 나오죠. 근로상권 전면 제한하는 거 청원 경찰 근로상권 침해다. 청원 경찰은 일반 근로자 1번 공무원이 아니다.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건 헌법에 유관된다. 특수경비원의 경비업무 저해하는 일체제행행위 금지 단체행동건 침해냐 침해는 아니라고 봤죠. 업무의 공공성 특숙성 이유로 공항항만두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 국가중요시설 경비업무 담당하는 특수경비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행위 재행위를 금지하는 거 이거는 필요 불가능한 최선의 사회라 할 것이어서 가위금지원 지금 입안한다고 볼 수 없다. 특수경비원은 공항항만두 중요한 시설을 경비하는 거니까 이분들은 무기도 소지하고 있어요. 권총이든 소총이든 이렇게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제한할 필요가 있고 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재행위 이렇게 또 한정적으로 규정해놨으니까 과위금지원 입회가 아니다. 라고 봤죠.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 금지 단체 교섭권 침해냐 침해 아니라고 봤죠.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했었어요. 두 가지 예를 제외한 일체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했다. 노동조합의 자조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까지도 금지했다. 적합법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다. 단체 교섭의 내용으로 노조 운영비 원조해달라고 사용자와 협상을 해야 되는데 법이 막아놓은 거죠. 이렇게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하는 거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 못하도록 한 거 노동조합이랑 사용자가 너무 가깝게 지내면 또 문제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법으로 막아놓았어요. 부당노동행위로 하지만 이제 노동조합의 자존성을 저해 위험이 없는 경우까지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적합법수단이라고 잡을 수 없으므로 단체 교섭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쟁의 행위가 업무방해직 구성용권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이냐 원칙적으로 불법해요. 이렇게 보면 그렇다면 근로상권 단체 행동권 헌법적으로 보장한 헌법적으로 정당한 행위인데 불구하고 이법한 것이다. 불법한 것이다. 라고 보면 문제가 좀 있겠죠. 그래서 단체 행동권에 있어서 쟁의 행위는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당연하죠. 쟁의 행위 단체 행동권 고용주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당연한 전제로 한다. 정당화될 수 있는 업무의 지장 초래가 당연히 업무 방향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원칙적으로 불법한 것이라고 보면 이 쟁의 행위 단체 행동 영역이 좀 줄어들겠죠. 헌법 기본권인데 불구하고 이 기본권 행사를 하는 건데 이걸 불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당연히 불법 당연하죠. 불법한 것으로 보면 안 되겠죠. 다만 이제 저런 헌법이 정한 요건들을 넘어서 과하게 재경이 했을 경우에는 유법한 행위가 되겠죠. 다음 환경권으로 넘어왔네요. 환경권 국가의 보호 의무 생명신체의 보호다. 환경권 환경권은 생명신체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국가 보호 의무를 갖죠. 그러니까 환경권 침해지 환경권에 대한 국가가 보호 의무를 위반을 하면 당연히 생명신체안에 대한 치매로 기결됩니다. 그렇죠. 궁극적으로 생명신체안에 대한 치매로 기결되니까 국가는 환경권 침해에 대한 국가 의무가 있다. 환경권의 종합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 자유권적 성격도 있고 보호 보장 청구권으로서의 성격도 있어요. 환경권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 대한 치매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유권적 측면 쾌적한 환경을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보호 보장 청구권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이렇게 환경권은 자유권적 측면 치매 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 보호 보장 청구권 쾌적한 환경 배려 하는 보호 보장 청구권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 자 재산자의 환경권 침해 에 대한 기본권 보호무유반 심사기준 자 이거 많이 나왔죠. 기본권 보호무유반 심사기준 가소보호 가소보호 권지 업치 국가가 사인인 제삼자 환경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부권 보호 제출의 의무를 짓는 경우 자 헌법 재판소 심사할 때 가소보호 검침 심사기준 했다. 최소한 보장을 했는가 입법을 아예 안 했거나 현저히 일탈한 경우 환경권 보호 입법이 없거나 현저히 불출문 바로 나왔죠. 불출문 현재 구제를 구할 수 있는지 아 그렇죠. 구할 수 있죠. 자 환경권 내용관 행사는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정해진 시기는 하나 자 헌법 35조 제2항에 나온 내용이에요. 환경권 내용관 행사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다. 이 헌법정의 취지는 특별히 명문으로 헌법에서 정한 환경권을 입법자가 그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서 내용을 구체하도록 한 것이지 환경권이 완전히 무의미하게 되는데도 그에 대해 입법을 전혀 한지 아니하거나 어떤 내용이든 법률에서 정의만 하면 된다는 것은 아니다. 환경권 보호를 위한 입법이 없거나 형제의 불충분해서 가소보호 원치 위배가 된 경우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하고 있다면 헌법 재판소에 극 규제를 구할 수 있다. 헌법 36조 1항으로부터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가 도출되는지 헌법 36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조항이죠. 헌법 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에 관련되는 공법 사법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헌법 원리 내지 원칙 규범 성격 가지뿐만 아니라 혼인과 가족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도 도출된다. 원법 원리 내지 원칙 규범 뿐만 아니라 자유 혼인과 가족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자유 권적 성격도 가진다. 알아 두시고요. 헌법 원리로서 방금 원리로서 성격도 가지고 있다. 자 헌법 36조 제1항 내용 소극적으로는 불이익 조치할 걸 금지하고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한다. 자 36조 제1항은 소극적으로는 불이익을 야기하는 제한조치를 통해 혼인과 가족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포함하며 적극적으로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혼인과 가족을 지원하고 재산제에 의한 침해 앞에서 혼인과 가족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과제를 포함한다. 이렇게 국가는 소극적으로는 침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는 열심히 보호하고 자 그런 두 가지 다 의무를 지고 있다. 자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차별금지 명령 혼인과 가족생활 혼인과 가족생활 차별으로부터 특별히 보호하려고 헌법 11조 이외에 36조에 구정을 했죠.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차별금지 명령은 11조 1항에 보장되는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생활 영역에서 더욱더 구체화해서 혼인과 가족을 부당한 차별으로서 특별히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11조 평등원칙을 혼인과 가족은 더 특별히 더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구정하고 있죠.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 헌법상 근거는 어디서 잤냐 36조 1항에서 잤고요. 10조 행복 죽어버린 10조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 개별성 나타나는 인격의 상징으로서 개인의 사회 속에서 자신의 생활영역을 향상하고 발현하는 기초 대명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옛 자녀의 양육과 가족생활 의에 필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가족생활의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는 혼인과 가족생활 보장하는 36조 제1항 행보 추후 보장하는 10조 에 보호받는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자유가 헌법 36조 제1항 10조 에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임명용 한자를 일정수로 제한하는 것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 침해냐 침해하지 않나 봤죠. 출생 신경제 자녀의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의 범위를 대법원 규칙으로 하는 임명용 한자로 한정하는 것 임명용 한자가 한자를 사용하다가 하더라도 출생 신고나 출생 이름 자체가 불수되는 거 한글로 표시되겠지만 불편 불편밖엔 없다. 그러니까 부모 자녀의 이름을 지을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 36조 1항에서 보부자는 혼인의 사실은 포함되는지 사실은 포함 안 된다고 봤죠. 헌법 36조 제1항에서 구장하는 혼인이랑 양성이 평등하고 존엄한 개인용으로서 자유로운 의사에 합치하여 사유로운 의사에 합치하여 법적으로 승인된 걸 말한다. 법적으로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어요. 이게 자주 나오니까 꼭 알아두세요. 36조 제1항에서 보호되는 혼인이란 법적으로 승인받은 걸 말한다. 그러니까 사시로는 포함되지 않는다. 친양자로 될 자와 입양하려는 자의 결정의 자유 36조 제1항의 기본권이다. 뭐 다결한 거겠죠. 친양자로 될 자도 그렇고 입양하려는 자도 그렇고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있겠죠. 친양자로 될 사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입양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자유 친양자 입양을 하려는 사람도 입양 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 다 기본권으로 보호된다. 이게 다 36조 1항의 기본권이다. 친양자 입양에서 친생부모도 가정생활 형성에 대한 기본권 가진다고 봐야겠죠. 친양자로 될 자와 마찬가지로 친생 부모 역시 출생 환자와의 가족 및 가족 친족 관계 유지에 관하여 혼인과 가족 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에 대한 기본권 가진다. 친양자로 될 자 입양 하려는 자 친양자 부진생 부모 다 36조 재병 에 따른 기본권 가진다. 독신 자의 친양자 입양 금지한 것 이것이 평등권 치매냐 라고 치매 아니라고 봤죠. 그리고 자의 근지 원칙 심사를 했습니다. 혼인 환자만 친양자 입양 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데 민법 조항 에 대한 심판 에서 법적 의견 평등권 치매 여부 심사 에 대하여 자의 금지 원칙 을 적용 했다. 이래서 입양 특례법 과 달리 민법 에서 독신 자 치매 원칙 심사 에서 합리 적은 이유 가 있어 평등 권 침해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적 의견 사인 이었고 5인 의견 5인 의견 비례 원칙 심사 에서 평등 권 침해 한다고 봤죠. 독신 자 독신 자 친양자 입양 은 금지 하는 거죠. 일반적인 입양 은 가능 하니까 입양 특례법 다른 독신 자도 입양 가능 하고 친양 자가 인하도 입양 할 수 있는 고요 친양 자 입양 독신 자 허용 하면 또 시작부터 편 침 편부모로 시작 해서 입양 되는 친양 입장도 고려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인의 사인은 평등권 침해하지 안한다고 봤어요. 자 종합부동세 세대별 합산 가세가 위헌 여부 심사기죠. 비례 원칙 적겠죠. 종합부동세 가세 방법을 세대별 합산으로 규정한 혼인이나 가족 생활을 근거로 부모든 가족이 있는 자를 혼인하지 아니하는 자를 차별 취급 하고 있다. 자 이는 헌법 원리부터 도출되는 차별 근지 명령인 자 11조 제1항의 평등원칙과 결합하여 혼인과 가족을 부담한 차별부터 보호가 가능한 목적을 지내고 있으므로 비례 원칙에 의한 심사에 의하여 정당에 대한 36조 제1항에 입안된다. 비례 원칙 적겠죠. 세대별 합산 하세 심사 세대별 인별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합산을 하다 보니까 혼인 해서 배우 자가 있는 다 세대 합산 해서 하다 보면 종합부동산세 낼 수가 있겠죠. 얼마 이상은 내야 되니까 종합부동산세 과세 재생 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혼인에 의한 차별 하는 것이고 비례 원칙 심사를 했다. 결국은 평등권 침해라고 받겠죠. 부부 자산 소득 합산 과세 이것도 마찬가지 죠. 부부 자산 결혼 했던 이유로 혼인 배우 자산 소득 합산 과세 한 건 36조 부부 자산 소득 합산 과세 는 11조 보장한 현대원 층을 혼인과 가족 생활 더 부채 한 혼인자 차별 금지 하고 있는 36조 제2번 에 위반 된다. 혼인 종류 후 출생 자 전남편 친생 추정 하는 것이 혼인에 관한 기본권 침해 한다고 왔죠. 혼인 종류 300일 이내 출생 한 자 전 남편 친 생 추정 하는 인격 혼인과 가족 생활 기본권 침해 한다. 전남편 친 생 자로 투정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죠. 친 생 부인 의 소유 해야 되니까 친 생 부인 하려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규정 때문에 인격 건 혼인 가족 생 기본 건 많이 침해 한다.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 인격 건 침해 한다고 봤죠. 이거는 남성 여성 할 때 그 성이 아니라 이륙할 때 성 부성 주의 부성 주의 할 때 부성 성 이에요. 부성 주의 여기 나오네요. 부성 주의 자체는 헌법에 입안해 할 수는 없다. 부성 주의 자체는 헌법에 입안해 안다고 봤고 입양이나 재웠든 것 같이 가족 관계 변동 있는 경우 새로운 가족 관계 형성이 있어서 양부 또는 계부성 변경이 개인의 인격적이니까 매우 밀접하다. 그렇겠죠. 양부 계부 친부 친부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멀어질 수 있잖아요. 양부나 계부성을 따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인격적이니까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네요. 부성의 사용만을 상유하여 성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봤어요. 육아휴직청구권이 헌법적 차원에 걸리냐 아니라고 봤죠. 육아휴직청구권은 36조 제1암부터 개인에게 직접 주어지는 헌법적 차원에 걸리냐는 볼 수 없다. 입법자가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제작하는 입법 적용요건 적용대상 구체적인 사항이 규정됐되 비로소 정상되는 법률상에 걸리다. 육아휴직 신청구권 법률상에 걸리다. 복원에 관한 권리가 국가적 극복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하는지 사회권적 기부권 생존권적 기부권 요구하는 거라고 적극적 권리 요구할 수 있다. 국가적 극복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복원에 관한 권리도 국민이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국가적 극복 배려 까지 요구할 수